안녕하세요. 코수술하러 왔어요. 코가 이렇게 좀 처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. 코가 좀 처진 모양이라서 직반버선 라인으로 조금 높이 올라가면 입도 좀 들어가 보이고 하지 않을까 해서 유진스 민지 같은 그런 쭉 뻗은 코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모르시고요 친구들은 코 수술만 하면 되게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다고 잘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코 재수술로 유명하다는 데를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봤었는데 머스트 점염외과 원장님이 제일 진솔하게 제가 원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후기 사진들도 보니까 정말 원하는 모양이었고 그리고 제가 코 재수술이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고 하는 마음들을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여기를 믿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예쁜 직반 코 만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수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물은 실리콘은 안 넣고 코끝을 살려주는 그래서 여기는 매물이 정리하면서 같이 좀 정리할 거예요 예쁘고 안전하게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수술실에서 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술하고 만나요 수술하고 만나요 수술하고 만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